국토 27호선 시점 5천항 전라남도 고흥군 거금도 거금도의 5천항이 되겠습니다. 아, 현치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5천항이죠. 5천항, 거금도, 전라남도 고흥군 거금도의 5천항. 아, 정말 예쁜 바위들이, 갯바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저쪽에 운영자가 올라갔었죠? 올라가가지고 저쪽에서 이쪽을 보고서 이상을 잡고 있는데, 그냥 이곳에 모십니다. 저희 갯바위, 보석바위가 지생기듯, 사명 제발입니다. 대장시설, 무장교시설, 어디가도 있는것, 크레인, 포구에 가면 다 있는거죠. 저 뒷산도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업무부러 오시는가 봐요. 이상 전라남도 도금도산이 5000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2년 1월 10일, 12일이고요. 1시에서 2시대에 관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기원한 영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올 바람이 상당히 시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